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신당 창당 이슈를 띄우고 있는 이준석이 자신이 신당 창당 시 공청 기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이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며 이준석은 과거에 해놓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아니 이미 조국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이번에 이준석은 온라인을 통해서 네티즌들과 의견을 주고 받던 중 신당 창당 시 공청 기준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이 이준석에게 이준석의 측근으로 불리는 허은하 의원하고 김철근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고 실제로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적발이 되었으며 김철근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포함을 해가지고 무면허 운전까지 무려 전과 5범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네티즌은 이준석은 음주운전이 살인 행위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가 물었고 신당을 만든다면 음주운전을 포함을 해서 각종 범죄에 대한 공천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해당 네티즌이 이준석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은 이준석은 지난 대선 기간에 음주운전 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 맹비난을 쏟아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며 실제로 이준석은 음주운전을 두고 살인 행위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난투머 해당 네티즌이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꽤나 답변하기 힘든 이런 질문을 하자 이준석은 음주운전이 살인 미수에 준하는 행위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허은하 의원이라든가 김철근 실장도 그 잣대에 따라서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허은하 의원은 면허증을 반납을 통해서 그 사안에 대해 자숙을 하고 있고 김철근 실장도 공직선거에 나갈 때마다 그 이력을 공지하고 있기에 항상 페널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신당의 공천 원칙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배제 원칙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사람별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의 이와 같은 답변은 한마디로 흠이 있더라도 이준석의 신당 차원에서 미리 걸러내지 않을 것이며 흠이 있어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뭐 이러한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보면은 묘하게 얼마 전 조국이 했던 얘기하고 완전히 오버랩됩니다. 조국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조국은 법률적이 아니라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을 하겠다면서 그 방법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선택을 했으며 조국의 이와 같은 행동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은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어서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하고 있는 얘기가 조국이 했던 얘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얘기인 것이고 헌하라든가 김철근이 음주운전을 저렇게 많이 했지만은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으면은 어차피 페널티를 감수하고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인데 이준석의 주장대로라면은 국회의원 선거에 조두순 같은 애들이 나와도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조두순도 법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빵에서 형을 다 살고 나왔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것인데 조두순도 출마해가지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잣대에 따라서 비판을 받겠지만은 나는 출마해가지고 금배지를 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준석의 기준대로라면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준석의 발언은 내로남불에 극실하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허은하라든가 김철근 이 두 사람이 음주운전 관련 정가로 한 번도 아니고 저렇게 여러 번이면은 이거는 실수라고 볼 수도 없으며 한 번 잘못을 해놓고 죄의식도 없이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당연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 일반 국민들 정도의 도덕성이 있는 사람을 제발 후보로 내세워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인데 과연 이준석의 저러한 공천 기준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특히나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구태세력을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신은 다른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식의 공천 기준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정치는 뭐 다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고 특히나 이준석이 윤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가장 비판하는 문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잣대가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들만 끌어안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준석의 공천 기준 역시도 이핵관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과거 살인 행위라고 비판을 했었던 그러한 범죄 경력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준석이 윤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이준석 역시도 과거의 조국과 마찬가지로 하도 말을 많이 하고 뱉어놓은 말들이 많고 SNS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말이 전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들이 하나하나 준만 대장경으로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준석은 27일 정도에 탈당 선언을 하고 내년 정도에 신당 창당을 예고한 상황인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도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하면 뽑겠다라는 응답이 12.2%로 집계가 되었고 이와 같은 수치는 2주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2.7%가 낮아진 수치인데요. 그리고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더라도 국민의힘을 뽑겠다는 응답은 31.8%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38.5%로 2주 동안 6.7%가 하락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동안 이준석의 신당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준석 신당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국민의힘에게 실망을 하더라도 이준석을 대한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연령별로 살펴보더라도 모든 연령층에서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20% 이하를 기록을 했고 이와 같은 수치는 민주당이 40대와 50대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 국민의힘은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과는 비교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코어 지지층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또 성별로 놓고 보더라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36.8, 국민의힘이 31.3인 대비에 이준석은 16.1이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8.4%만 지지한다라는 이러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준석의 신당 이슈를 띄울 때 최초 조사에서 정점을 찍은 뒤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 코어 지지층 역시도 모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 이준석의 신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이준석이 자신의 신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어떤 인사를 영입을 하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준석이 예고한 12월 27일 이후에 이준석 신당에 대한 이슈가 과연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쪽이라든가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다가오는 27일에 이준석이 탈당을 할 것인가 이에 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준석은 다가오는 27일에 반드시 본인이 했던 말을 번복을 하지 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모습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